전라도 연병소리나.. 똑같은거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들으셨죠 오늘 아침에 집에 와가지고 노래들도 많이 들으셨고 아주 그냥 기분이 한껏 업 됐을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알려드릴거는 복순이 가요료가 한 일주일밖에 안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지는 내가 화요일날 올릴거에요 화요일날 저녁에 올릴테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올려갖고 수요일날 12시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년 몇년 오는거 해갖고 개혁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공지 딱 오면 얼른 얼른 타세요 몇시에 올리셔요? 8시 출방 올릴 때 같이 올리잖아 10시 그러니까 화요일날 올려갖고 수요일날 마감할테니까 그런거 몇명 안나오고 확인해갖고 우리가 벌팅 준비를 해야되니까 가요비 준비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그냥 바깥에 나가보면 완전히 봄달씹니다 봄달씨고 그냥 뭐 풀도 펄펄 올라 나오고 아직 그냥 마음이 싱싱싱싱한데 아 또 오늘 또 그냥 그 뭐야 우리 남성아님이 그냥 너무 이쁘려고 와갖고 그냥 순간 심장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하 남성아님 네 아따 그 체포 한번 되셨죠? 그 남자의 마음을 그렇게 흘리면 안됩니다 그것도 유죄요 유죄 하하하하하 오예 왜 저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야 96회 벌써 96회 가졌습니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96회 1회 정기고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끌고 놀자 네 좋습니다 네 와 우리가 그 회원 한 분 한 분 나와서 노래할때마다 같이 춤을 춰주시고 박수 쳐주고 그러세요 네 그래갖고 오늘 또 데뷔 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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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아 아 아 보 stands 잇몸이 꿈이로 누가 나야나 이젠 안기랍니다 나를 말하고 말하고 사랑을 싫어 잇몸이 잇몸이라고 기내요 기내요 침묵하면 바보랍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바보랭을 떠나느냐고 바보신 그 눈을 말해주세요 바라보 말하고 삽시다 바라보 삽시다 바라보 삽시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주진들이 우리의 혼누가 말했나 이제는 아니란다 우리의 혼누가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믿는다고 힘내요 힘내요 지목하면 바로 됩니다 사람 한 번역 사람 한 번역 사람 한 번역 화가 나는 화가 난다고 아는 마음을 말해주세요 말하고 말하고 하십시오 아는 마음을 말해주세요 아는 마음을 말하고 하십시오 앵콘입니다 아 앵콘 아니면 들어갈 당겼습니다 아하하 네 살아있는 단어 아는 마음을 말해주세요 아는 마음을 말해주세요 아는 마음을 말해주세요 흠흠의 하루하루 나 오지마 나는 안 오지마 멋있는 모습이 돼 잘 몰라 화가 나는 바라보는 날도 영원하루는 날도 어, 이케어 또 비어오는 날도 어린이 존을 안해도 날로 귀찮고 땀방울에 눈물 여신 인생의 용로 지금방울 길에 나누기나 살아있는 아우스에 고수여 내고 싶이네 가슴이 멀어지네 긁은 역사는 술집에 불렀데도 옛날 이야기 바람 부는 내 허리에 낙엽과 같이 이제 민속연기에 별로 전지하네 살아있는 아우스에 고인도 내고 싶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다음 우리 홍실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홍실님 우리는 백글잔 순서대로 합니다 백글잔 순서대로 네 홀리게 있으면 하세요 뭐 할 말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제가 너무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미인하고 같이 한 무대에 선다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뚜껑 나갑니다 어 눈물 내 사랑 나갑니다 nay 사랑 사랑해 사랑해 내 사랑愛 어둠은 내 사랑아 이 좋은 세월을 연애한다 어둠은 어둠은 나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안 보면 보고 싶어 보아도 보고 싶은 저 어둠은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저 어둠은 인연지 말로 저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해 어둠은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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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어둠은 내 사랑아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해 저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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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다로 인한 우리 어둠이 다로 인해 네 이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오빠가 실수했어. 한 번 봐줘. 언니는 혼자 놀고. 나는 음악이면 다운다. 네 이게 원점이 두 개더라고. 나오나몰의 서른 노래를. 내가 오빠가 나오나를 찍었어. 나오나몰의 조화에 속으로 오셨네. 네 좋습니다. 네 원점 나갑니다. 이게 맞죠 그죠? 네. 이게 맞는 건 매일 두 개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말없이 흘려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서야. 이 마음이 되는 걸 나. 수많은 사연들어. 내 옆구리 불어넣고. 무섭 정리 턴. 무섭 정리 턴. 하나 흘려버린. 나는 난 정리 턴 바보리야. 1 냅의 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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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슬슬슬슬 네 여러분들은 청춘의 선수 신뢰 축제사라면 나와도 됩니다 돈 안받아요 축제사라면 나왔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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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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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렇게 설레고 기념을 내돈다 차라리 저 멀리 놓을걸 비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 때려라 찾아오는 바람 한숨을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만 다해도 그걸로 울 수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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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운명인 거야 내가 운명인 거야 전국이라도 온천의 여자랍니다 내 향한 길은 고운 걸 읽고 당신과 온라이가 여기 없어서 웃글라 while 다 아meden 내 향한 길은 고운 걸 담아 소리 없이 울면서 새들든 밤 밤을 밤을 깨어보냈노라 찔련나사도 지난 전을 어디 못 떠나 가나요 백년이 울려가도 정렬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백년이 울려가도 정렬이 가도 그대 여자가 여기 없어서 기쁘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만히 우두권이 서있으면 이상하나 오늘 언니 파란색 너무 잘받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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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 언니도 원색이 잘받나요 나도 원색이 잘받나요 내가 원색을 좋아하거든 무대가 빨간 해야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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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명이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몸을 빠져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복권 하나씩 사세요 아! 복권! 그 복권만 살만해요 혹시 아루 또 맞으면 오늘 하나 사는 거예요 그쵸?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나갑니다 나갑니다 사랑님이 나갑니다 사랑님 나갑니다 사랑님 나갑니다 사랑님 나갑니다 사랑님 나갑니다 사랑님 사랑님 면구 위 넌구도라 사랑님을 보았을까 샘워간게 예설래요 바람이 맺혀라 하루하루 가는 가슴 어디에 온가 그리였던 사람의 정대 아하 아하 다가온 내 님이여 저 또름에 눈물 시러 눈물 시러 눈물 시러 온건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네 목물같은 이들의 심정 살랑때문하시려보자 몇 꿈이 풍고 돌아 사랑님을 뽑았을까 새벽안개 예설되어 나라님의 촛불 한올바른 다른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자라 깨져네 안타까운 내 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우칠우칠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목물같은 이들의 심정 사랑때문하시려보자 오리님을 아시려볼까 네 감사합니다 앵콜이죠? 감사합니다 앵콜 감사합니다 사랑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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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우울과 인생이란 그런 건 나는 이뤄왔던 그 정도 내 사랑도 한순간에 불법이지 엮어진 도의 하늘처럼 벗어진 내 사랑은 속이 피사고 치는 그림만 꼭 대원한 못오는 사람 벗어 사랑반누 흑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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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뜨는 물가 사랑만 뜨는 물가 사랑만 뜨는 물이 사랑만 뜨는 걸 사랑만 뜨는 물가 어때aga 고생 시작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